다시 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어제 밤까지 입고 오늘 새벽에도 또 입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죄패 예수님이 달리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이 적힌 패를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써서 예수님 머리맡에 함께 박지요 이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 뇌리 깊게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공동적으로 기록되는 메시지 이런 것들 우리가 특별히 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십자가가 만들어지고요 혹은 이런 모습으로 혹은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온 모습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가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써서 예수님 머리맡에 두지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히브리어 유대인의 민족 언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마어 로마어는 그 당시 정치 법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헬라어는 문화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페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뭐라고 썼냐면요 나사렛 예수 예수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페를 읽는데 히브리와 자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되어 세 가지 언어로 아주 친절하고 아주 네 아주 디테일하게 한 가지 말로도 아니고 세 가지 언어로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으로 드리면 한국말로 적혔고 미국말로 적혔고 영어로 적혔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익숙한 한자로 적혔다 뭐 이렇게 한 번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이해가 쉽게 되도록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중국 한국 일세들이라면 아무도 이걸 놓치지 못하게 그 누구도 이세도 놓칠 수가 없죠 영어로 쓰여 있어요 또 우리 일세도 놓칠 수가 없죠 한국말로 쓰여 있고 한자로 쓰여 있고 아무튼 스페니쉬로 쓰여 있고 그 당시에 사용된 모든 언어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무슨 이유일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손을 절레절레 했습니다 빌라도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쳐서 스스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런데 빌라도가 거절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이제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왜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수를 못 받기 원하던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왜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는 글을 썼으며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예수님의 죽음에서 사복음서는 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죄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한 명이 성경에는 예 여러분 그 강도는 우편의 강도일까요 좌편의 강도일까요 긴급 퀴즈입니다 예 우리 많이들 우편의 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 사복음서에서 아무 곳에서도 우편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이것이 이제 권능 뭐 구원을 상징하니까 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예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강도 중 한 명이 이로 인해 구원을 받는 첫 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강도가 말할 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 강도의 메시지는요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뭐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이뤄지는 정치적인 왕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는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를 불쌍히 하게 해서 저는 죄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여기에 단서를 두고 이 강도는 예수님의 머리에 위 있는 죄패를 제대로 읽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다 아닌 게 아니라 구원의 영접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첫 번째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다른 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분은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이 이 강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회심자가 누가 되냐면요 놀랍게도 자기의 죄로 죽어마땅한 십자가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강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죄로 죽어마땅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영접하는 첫 번째 회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성경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나라의 종으로서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호소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죄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패를 왜 그렇게 달려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칭왕이라고 하지 않고 왜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요 그의 의도는 어느 누구든지 이 못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자기의 자리를 흔들 수 있었던 이런 반역자나 이런 예수를 볼 때마다 알라는 거죠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끝은 이렇다 그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 뭘 느낄까요 오 이거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또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헬라인 헬라 문화권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대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걸 볼 때 오 저 사람은 뭔가 로마 제국에 대단한 반란을 할 뻔했구나 자기가 왕이라니 그러면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여러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고 죄패를 쓴 거야 그리고 그 최후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보금의 전파의 도구로 죄패까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보금서는 이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첫 번째 회심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죄패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전세계 만방에 전세계 언어로 그 사건이 여러분 어떤 어떤이는 시기하는 말로 어떤이는 정말 보금을 전파하는 말로 전하는데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옥중서신을 지금 갖춰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왠지 모르게 지금 묶어두시고 제안하셔서 나는 나가서 보금을 전파할 수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뒤처지게 되니까 다른 주자들이 나서서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는데 오직 전해지는 것은 예수 이름뿐이니 나는 감사하다 나의 뒤처짐으로 나의 제안으로 인해 보금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편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는 갇혀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갇혀버렸으니 그리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던 게 아니라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 신약의 대부분이 되었고 그 편지가 또한 로마서가 되었고 물론 옥중소 씨는 아닙니다만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펜을 들어서 소문으로만 듣는 로마 교인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리서가 탄생한 겁니다 보금의 짐 정수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요한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서 늙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고 그 책을 썼는데 이것이 요한 게시록이 된 거잖아요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모세를 부르실 땐 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셨고요 요나를 부르실 땐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고요 한 선지자를 책망하실 땐 당나귀를 사용하셨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환경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히 이 죄패에 묻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고 이 땅에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 SM 철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어프로치하고 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몇 방 며칠 우리 청년들 스태프들 우리 자원봉사하신 집사님들이 밤 11시 12시 가까이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한번 이런 답을 해주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야 우리 청년들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남게 되었나 방문하고 또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들이 뭐예요 내심 전 생각에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요 참 교만해요 그랬는데 뜻밖의 대답들이요 이 이구동성으로 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특별한 게 있는데 장노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을 서빙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교회를 정하게 되었어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뭐 메시지가 좋아서 메시지 듣고 좀 서운했지만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정성 하나하나가 들어간 자막 하나를 통해서 라이팅 조명 하나를 통해서 인터넷 하나를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지로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전하시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목노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들으며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은 그 당시 온라인 메시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메시지 죄패의 three language 여러분 우리 말씀이 한국말만이 아니라 영어만 우리 지금 같은 SM.Church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봐요 우리 많이 안 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죽어라고 하고 있는가 영어설교 모르겠어요 몇 명 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나가다가 한 영혼이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말로 듣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메시지만이 아니라 봉사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분은 세상에 없고요 여러분 모두 그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지 못할 환경과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복음은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 전파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강도처럼 구원받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또 온라인 철치가 지금 유튜브는 깜짝 놀라요 2,600명 가까이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서로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풀리 충만하게 다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세워주신 것 그리고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저 교제하고 즐거워하라고만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회복되고 죄패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그의 합당한 또한 물질을 모아주시고 그의 합당한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영혼 어찌하여건 주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여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각자 삶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보다는 이것을 회복받은 후에 치유받은 후에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우시는 또 쓰임받으시는 메신저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삶이 주님 머리위에 죄패와도 같이 누군가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같이 주님 앞에 상 받으러 올라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나의 샘물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참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자리가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급이 있다 옳아 나의 기쁨에 동참하고 나와 함께 다스리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멸류관 벗어들이며 주님께 영광 돌림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이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식어질 때 예수님 머리맡에 죄패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열심을 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어루만집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주님의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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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